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 입니다. 이 웨딩 질레도 참 멋있지요? 오늘도 보날레에 놀러 왔답니다. 커피 중독이 보날레 커피에 중독이 되서 보날레 커피 마시러 왔답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쁘다. 도심 속의 원두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데서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 차가 그냥 몇 배로 더 맛있겠지요? 분당에 이런 도심이 있답니다. 이 수국도 몇 년 됐지? 걔네들 기만 들어 오버져서 그렇게 빨리 자라서 비질을 해놓은걸 너무 예쁘다. 비질을 안해놔서 넘어져서 걔들 보라고 앞에 다 자른거야. 잘했어. 이뻐. 안쪽이기 때문에 이거도 싫어할 수 있어. 목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고 뒷모습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네도 조롱박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주 예쁘게 하나가 열고 있네요. 조롱박이요. 그런 데도 저기 맨드라미 같은건 지금 물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뒤에 맨드라미 봐봐 나주거스 하고 있잖아 엄마 나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때는 얘네도 너무 멀쩡했어 그래서 다 달려오니까 포리가 섭더라고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다른거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 달려오니 엉덩이 너무 바삭이 되어야되어 그리고 이걸로 물을 좀 끓여줘야 하겠다는 힘든데 어머. 잠깐 너무 가슴이 돼. 그래. 가슴이 돼가지고 다 달려오면 다 달려오는 애들이 뿌리가 뜨거워 근데 근자기가 하루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거야. 귀가 떨어지고 땀 닫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래도 아니 볏이 잠깐잠깐 날 때 볏은 너무 따갑고 응. 또 습하고 이러니깐 그래서 화분을 중간에 하니깐 얘네들 수박에 다여 그거 아냐? 모르겠어 이거 되게 꽃은 빨갛고 예뻤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지 그지?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 안 써놨어? 어 안 써놨어 잊어버렸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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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열매도 있는데? 핑크 덜꽁 핑크 덜꽁 핑크 덜꽁 덜꽁이었는데 하얀 꽃이 사삭사삭사삭 너무 멋지게 틀어졌어 덜꽁 열매도 있을거야 아마 하얗다가 나중에 분홍이 되었다가 그러더니만 열매가 맺혔는데 내가 하루 물갈리를 잘못했어 열매가 와장창 다 떨어져 버려 그래 물갈리를 한번 잘못하면 그래 절여하지 않으니 물을 하루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들이 하루만을 다가고 있어 그래 그런다니까 꽃은 그럼 그렇게 하루만이 그렇게 되냐 여행가 못가 못가 여행가 될 때 얼마나 무소유가 진짜야 아이고 가려워라 우리 여기로 좀 놔주세요 뭐 더운데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야 나 이거 찍어야돼 저것이 꽃이 또 왔냐? 꽃이 또 왔어? 얘들 꽃이 또 온거 같은데 아닌가 얘네들 꽃이 또 온거 같은데 열매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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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갈하게 이쁘게 잘해놨네 여기도 여기도 정갈하게 이쁘게 잘해놨어 쩔쩔쩔쩔쩔쩔쩔 아아 아아 일로가봐 어 야아 장미가 참 장미가 효자로 돼준다 뭐 이거 봐 이게 수영기공화라고 이거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그러고 수영 자체가 이런게 솔직히 아네 그래 예뻐 어 아이구야 노랭이도 중간중간해서 이거 야, 너가 갖다 주면 좋네. 얘들 딸아같은 사울 게 예쁘지, 예쁘지. 아우, 야, 얘. 저거 되게 잘 안하더니 예뻐가지고 형성에다 저거 너무 무게감 있어서 저거 막 이렇게 바구니만 달린 거.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종종에 달아가더니. 그래, 감도 열었네. 미생하던가. 얘네들이 다 떨어져. 와, 지금 만발했다, 그렇지? 만발도 만발이지만 너무 예쁘잖아. 예뻐. 저런 대품을 어디서 잘 구해봤어? 저거 성형태도 싣고 왔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묶어가지고. 말도 안 돼. 비닐에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말도 안 돼. 성형태도 싣어서 개들이. 근데 우리가 봐서 더 자랐나봐. 많이 자랐구만. 그렇지? 응. 많이 자랐어. 많이 자랐어. 많이 자랐어. 아우, 이뻐라. 이제 꽃이 지니까 너무 살람해가지고. 잘 샀어, 이 색깔.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색상을 내가 참 좋아한다. 보라색을. 보라를 나는 엄청 좋아한다. 너무 예뻐. 벗어날 꽃들. 응. 그것도 잘 샀어. 환하다 얘. 원하다. 옆에 있는 거 그거 비싼 거야? 얘 얘 얘.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얘 당연히 내가 다 뽑아가지고. 당연히 뽑은 게 아니라. 아니 그건 말고. 밑에 있는 거. 얘 얘 얘. 얘 얘 뿌린 여기야. 좋은 남 선생님이 내서 사온 거잖아. 이거 저거잖아. 인과목이라는 거 아니야? 응. 그래. 꽃 이뻐. 엄청 이뻐. 봄에 표. 얘 아직 안 심었어. 그 뒤로 조금 빌어. 아니. 이렇게 해놔야 얘가 수영이. 뒤로 안 뒤집어지잖아. 아. 수영 잡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저것도 저기. 저기가 있나보지? 응. 그리고 얘. 외성종이 있나보지. 외성종이 저것도. 애기 어디고? 응.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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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대풍. 아니야. 대기룡. 대기룡인데. 대장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외성종. 미니종. 응. 이 정도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여기다 어디. 다리. 조금 있다가. 바람을 다듬어가지고. 꽃 다듬으면. 발을 그 뒤에다. 날씨마사지 씹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마하게 만들려고. 그래. 이쁘다. 응. 장미가 좋았어요. 응. 장미를 내가. 얼마나. 니가 잘하긴 장미래가지고. 그 노랑장미가 흔치는 않아. 그래. 니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니가 얼마나 아끼고 아끼고. 니가 갖다 준거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 많이 얻었다. 손수 이거 한 300개 가져갔잖니. 밥을 한 300개 얻어줬어. 근데. 다 죽은 자네. 너가 나보고. 이거. 심을 때 잘못 가져와서. 죽은 게파이가 심었다고. 애들 막 그랬잖아. 근데 다 살렸잖아. 니가.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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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상입니다. 아이씨. 무궁화 봤어. 무궁화 봤어.